네 안녕하십니까 이것은 매저틴트 동파나 입니다. 이것을 이렇게 쌍으로 두 점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. 액자를 해서 잘 걸어 놨네요. 이것은 조 선생님께서 소장해서 이렇게 칼라매저틴트 동파나 오리지널 반화죠. 이렇게 소장해서 걸어 놨습니다. 걸어 놨는데 실내가 이제 이렇게 라인으로 목조 구조입니다. 목조 구조 이면서 이제 위를 보면 또 이제 조명이 있네요. 조명 조명이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밑으로 해서 네 이렇게 작품을 걸어 놓았습니다. 다시 한번 조 사장님께 감사를 표해 보겠습니다. 자